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25일자 동아일보는 사슬에서 문재인 정권 이후의 5년을 크게 걱정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사슬 역대급 비호감대선 갈라지고 무기력한 5년 될까 걱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 선두권 대선주자들이 비호감도가 호감들을 크게 웃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0월 19일부터 21일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호감도는 60%로 호감도 32%에 2배나 된다. 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보기는 커녕 2개월 전보다도 비호감도가 10%포인트 올랐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2%의 호감도 비호감도는 호감도 28%의 배가 넘었고 홍준표 후보도 비호감도가 59%로 호감도 31%의 배 가까이 됐다. 그동안 온갖 의혹과 논란을 야기하며 이들 주자들이 보여온 행태를 보면 이번 조사 결과가 놀랍지도 않다. 과거 대선과 달리 호감도가 50%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선두주자로 나서게 된 배경에는 갈라치기 통치술이 부추겨온 정치 양극하가 자리를 잡고 있다. 대선이 혐오의 진흙탕 경쟁이 돼서 가장 덜 싫은 후보를 뽑아야 되는 나라에서 미래는 있을 수가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빈약한 지지율의 국정운용 동력이 떨어지는 무기력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럴수록 지지청에만 매달려서 편행된 정책들을 쏟아내고 그 결과 분열의 고른 더욱 깊어지는 악순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한 나라를 입고 결렀다고 나선 이들이라면 극단화화된 정치지형에 편성돼서 표를 얻어보려는 양팍한 계산을 벌이고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비전으로 승부할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의 동아일보 사슬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좀 찜찜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수십 명의 독자들이 의견을 남겼는데 이들 의견 가운데 비교적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독자 시인님의 글이 인상적입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아직도 호감이니 비호감이니 어쩌냐 하면서 한간 소리를 하고 있는 논술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기자분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언론이 야단을 맞고 있는 겁니다. 저의 논평은 동아일보 사슬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아일보 사슬이 지적한 내용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 그러니까 아주 중심이 아니라 아주 격가지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선거가 되면 늘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게 숭행하기 마련이고 물론 그것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질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료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를 바라볼 때 대한민국 선거의 본질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료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울이는 운동장에서 다들 선거 놀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 언론 어디서도 소위 본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이 본인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완전히 기울이진 운동장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선거 조작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번 대선을 이런 식으로 치르게 되면 결국 앞으로 더 이상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 일이 불가능해지도록 제도와 관행이 고착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거대 여당이 180석을 무기로 제외국민 투표를 비롯해서 선거법을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냐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사 하나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흥미 본의의 격까지만 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나라는 바닥 없는 추락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견제와 제어를 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정상국가를 만들겠습니까? 계속해서 비정상국가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지만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될 사안이죠. 그러나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특검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데 왜 국민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눈치를 왜 봅니까? 앞으로는 더 심할 거라는 이야기죠. 선거를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왜 국민들이 눈치를 보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 여론을 그냥 들어야 됩니까? 여론도 그냥 만들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언론사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할 겁니다. 시간이 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뻔히 보이는 것을 왜 그렇게 다들 눈을 감고 있냐. 호감도 비가 없는 감도 중요한 게 아니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바로 세울 것인가 그 문제인 거죠. 너무나 무책임한 사람들이 한국에 참 많다는 것이죠. 지금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도저히 어떤 수단을 통하더라도 국민들의 민심이 표심으로 정확하게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제도 하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욕을 제기하거나 개선 방법을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다는 겁니다. 동아일보의 사슬이 옳은 이야기이지만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